송영길! 송영길! 아 개따로 왔다 개딸! 개딸 안녕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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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아 개따로 왔다 안녕! 저기 저기! 어! 그랬어? 10시인데! 저희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개딸 왔다! 화이팅 화이팅! 우리 개딸 들어갔네 옷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 그래 우리 지니 요정 어 개딸 왔네 우리 개딸들도 왔어요 자 개딸들 뭐 확인하고 싶었는데 예예 사진 찍어 개딸들 사진 좀 찍어 화이팅 화이팅 우리 개딸들 하는 거 가야지 송마켓 이기는 길, 송영길 어 개딸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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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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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쳐다보고 가주세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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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